사이버펑크. 와 이거는 뭐... 이거는 뭐 트랙에 거의...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에이블톤 테마를 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여기 옵션에 프리퍼런시스 가보시면 요 테마를 바꿀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그쵸? 오우 밝아. 이런 식으로. 원래는 이제 다크모드를 저는 보통 쓰긴 썼었는데 테마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알고 있긴 했지만 옛날에는 그게 바꾸는 게 조금 복잡했어요.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파일을 만들어주는 사이트 자체도 약간 지금보다 개발이 좀 덜 돼 있을 때 그때였었는데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이제 요 livetheme.co라는 요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내가 먼저 뭐 에디터 창을 가셔서 기본 라이브 테마에서 조금 조금씩 이제 바꿔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이제 리믹스 or remix on another theme 가시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렇게도 이제 가능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다크모드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여기 와보시면 이제 기본 다크모드의 색상이에요. 근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제 요렇게 눌러서 이제 색깔을 좀 바꿔봤는데 자 지금 누르면 이제 색깔이 바뀌죠.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을 그냥 누르시고 색상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. 바꾸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피커라고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RGB가 있고 HSL이 있는데 보통 이제 RGB에서 색상을 바꾸시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기가 쉬워져요.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색상이 요렇게 색깔로 거의 되는데 내가 원하는 색상을 RGB에서 찾기가 되게 좀 힘들죠. 특히 이제 무채색을 원하실 경우에는 RGB에서는 그걸 하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. 아니면은 피커에서도 내가 무채색을 요렇게 뭐 가운데 쪽에서 밖에 이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커나 RGB 쪽은 이제 무채색을 하기에는 조금 좋지가 않고 여기 이렇게 HSL로 와보시면 Saturation을 그냥 다 낮춰버리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밝기 밝기 정도만, 라이트만 이렇게 바꾸셔서 무채색의 어떤 정도들을 다양하게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이 폰트 컬러도 바꾸실 수가 있고 이 백그라운드 컬러도 바꾸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오토메이션 그래프의 색깔 뭐 프리퍼런시스의 색깔 그리고 세션 뷰에서의 색깔 그리고 이제 오디오 에디터 밑에 요 색깔 그리고 미디 에디터에서의 요 밑에 색깔 등등등 되게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색상들을 전부 다 지정해서 요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. 약간 무채색을 원하시는 분은 요렇게 HSL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특정 컬러 뭐 예를 들어 뭐 약간 이런 마을버스 색깔 같은 컬러에서의 어떤 그 라이트감 이런 것들을 조금 바꾸시려면 요기 HSL 모드에서 요렇게 라이트감만 바꾸시면서 전체적인 어떤 색감, 어떤 컬러를 컬러감을 가져가셔도 되겠죠. 자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그대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네임 아무렇게나 적성하시고 이거를 이제 프라이빗하게 할 건지 아니면 퍼블릭으로 공개를 할 건지 요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공개를 하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테마를 다른 사람들도 그냥 다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놨어요. 하나 마이템스 가시면은 내가 그동안에 이제 만들었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다운받을 수 있게 요렇게 요 다운로드 링크를 같이 걸어 드릴게요. 그래서 요 제가 만들어 놓은 스페이스 원 다크라는 모드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다크모드보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더 어두운 색상으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미디 스크롤도 요렇게 조금 더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뭐 요렇게 오디오 파일들도 약간 다 뒤쪽 색깔이 좀 배경색이 어둡게 돼 있죠. 그리고 요 노브 색깔들도 활성화 됐을 때 안 됐을 때 색감을 제가 다 이렇게 조금씩 바꿔 놨습니다. 그죠. 요게 라인이 색깔이 달라지죠. 요렇게. 그래서 비활성화 됐을 때 활성화 됐을 때 이런 식의 어떤 색깔을 제가 어느 정도 미리 좀 바꿔 놨어요. 그리고 뭐 솔로 버튼의 색깔이라든지 그죠. 그리고 요렇게 텍스트 박스의 색깔 등등등 생각보다 조금 내가 원하는 느낌의 어떤 색감을 가져가려면은 바꿔야 될 게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난 그런 거 다 귀찮고 약간 조금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 쓰는 게 나는 좋은 거 같다 그러시면 제가 밑에 남겨놓은 그 링크를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될 거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메뉴에서 브라우스 메뉴로 와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퍼블릭으로 해놓은 되게 많은 어떤 테마들을 미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진짜 별의별게 다 있죠. 뭐 핑크 색깔 느낌이 나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지금은 뉴이스트로 돼 있고 이 정렬하는 거를 most downloaded로 바꿔볼게요. 그냥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은 것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스포티파이 UI도 있고 뭐 사이버펑크 테마도 있죠. 그쵸? 사이버펑크나 뭐 또 넘어가 볼까요? 와 여기 뭐 파스텔 컴포트 뭐 이런 것도 진짜 독특하네요. 와 뭐 이 그 음악 장르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받아놓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제 테마 바꾸면서 이제 작업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요것도 한번 받아볼까요? 다운받아보고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받아지죠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로직 색상도 있고 뭐 비트위그 색상도 있고 디스코드 색깔도 있고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재밌는 어떤 테마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마음에 드는 테마들 받아서 요렇게 이제 테마 폴더에 넣으시면 요렇게 다 보실 수가 있죠. 스포티파이 색상 요거는 약간 시인성이 좋진 않네요. 음 그리고 그리고 글씨들이 좀 잘 안 보이죠. 그죠? 그리고 와우 파스텔 컴포트 요것도 요것도 진짜 색상이 진짜 화려한데 어 이게 갑자기 약간 눈뽕 당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 약간 익숙해지면 또 재밌게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사이버펑크 와 이거는 뭐 이거는 뭐 트랙이 거의 다 시커멓게 돼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는데 어 그래도 뭐 트랙에다 제가 이제 뭔가를 갖다 넣으면은 요렇게 어 보일 수는 있게 돼 있어서 어 이것도 되게 좀 재밌게 써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인 것 같아요. 색상이 진짜 그 게임 사이버펑크랑 되게 비슷하죠.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다양한 테마들을 직접 다운받아서 적용해 보시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아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적용시키려면 다운받은 파일을 테마 폴더에 이제 넣어야 되는데 자 아까 그 사이트에서 내가 만든 그 테마를 여기서 다운로드 눌러서 받으시고 그 받아진 파일을 이 폴더에 넣으셔야 돼요. C드라이버에 프로그램 데이터에 에이블톤에 뭐 자신의 이제 버전 그리고 리서시스 그 다음 이제 테마 그래서 이 폴더에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테마 파일을 요렇게 다운받은 거를 여기다 넣어 주시면 자동적으로 에이블톤 껐다 키지 않으셔도 여기 추가로 그냥 생겨요. 그래서 바로 바로 그 여러가지 다양한 테마들을 만들어 본 것들을 여기서 적용시켜서 색깔을 바로 바로 볼 수가 있겠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자 그리고 맥 같은 경우는 그 폴더 위치가 또 다른데 어플리케이션 폴더 가셔서 에이블톤 그 응용 프로그램을 찾으신 다음에 그 에이블톤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패키지 내용 보기 라고 있어요. 그걸 누르시면 컨텐츠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앱 리소시스 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테마 폴더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테마 폴더에다가 새로 받으신 요 에스크 파일을 직접 집어 넣으시면 맥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새로운 테마가 밑에 생길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써보실 수가 있고 자 뭐 사일렌스나 세럼 같은 경우들도 그런 스킨들을 바꿔서 약간 기분 전환 용으로 쓰잖아요.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작업할 때 그냥 기분 전환 용으로 에이블톤의 어떤 이런 테마들을 바꿔보고 하면 재미있게 또 작업을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